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날로 쇠퇴해가는 농촌을 살리고 소도읍에 잠재된 지역특성을 개발하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지난 2001년 개정됐죠 전북 진안군도 여기에 발맞춰 종합한방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홍삼 한방타운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김경모 기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시작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과연 주민들을 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진안군 이한기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홍삼 한방타운에서 나온 수익금은 진안읍 발전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안군은 200억 원을 지원받아 홍삼 한방타운을 조성했습니다 이한기 의원은 홍삼 한방타운이 진안군 관광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나 교육사업 추진은 부족했다며 사업의 본질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진안군 관광개발사업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수익금만으로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더라도 진안군 전체 예산에 녹아들어가 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겠나고 반문했습니다 인천형 업무용 택시 제도가 지난 15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업무용 택시를 이용해서 출장에 나섰는데요 이 택시 제도는 전용 카드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택시 승차장에서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택시 승차장에서 송도 라마다 호텔까지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였으며 택시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또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가 신규 고객으로 수요 창출을 하고 공무원의 출장 지원으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제도로 직원 업무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9.9%로 2000년도에 집계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비경제활동 인구 또한 30만을 넘어섰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이 30만 1천명으로 전년 27만 3천명보다 2만 8천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이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2014년 8.0%, 2014년 9.0%, 2015년 9.2%, 2016년 9.8%, 2017년 9.9%로 2000년 책정 시작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들이 대개 토익 800점을 원서 접수 기준으로 삼고 있고 현재는 토익 스피킹까지 초점을 두고 있어 취업준비생 신분을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2017년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를 넘었고 정부도 경제정책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잡았으나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밀양댐 등 가뭄 현장과 통영지역 수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뭄 극복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남지역 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한경우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총리에게 경남도의 가뭄 해소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밀양 청도지구 용수개발 사업비 320억 원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청도지구 용수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밀양시 초동면, 무한면 일대에 있는 시설하우스 농가 및 벼농사지역 527헥타르에 근본적인 한해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전 노선에 걸쳐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공항 이용객의 출입국 수속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입니다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는 심사관의 대면 없이 승객의 여권 및 바이오 정보를 통해 평균 12초 만에 출입국 수속이 이루어집니다 대구국제공항의 출입국 수속이 한결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은 주민등록이 된 만 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비스 등록 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이래저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외식 물가에도 반영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김밥이나 라면 등도 크게 올라 손쉽게 접하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전예은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이 외식 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김밥, 라면, 짬뽕 등 서민들이 주로 즐기는 외식 물가가 상승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2.4% 상승됐으며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외식 물가는 2013년 1.5%, 2014년 1.4% 상승한 후 2015년 2.3%, 2016년 2.5%를 기록해 2%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밥, 라면, 짬뽕 외에도 소주 5.2%, 볶음밥 3.6%, 짜장면 3.2%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외식 부담감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가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지난해 98억 원을 들여 옛 남원역 부지를 매입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활용 방안 등이 결정된 게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의 관문 역할을 했던 예전의 남원역입니다 2004년 현재의 신종동 새 건물로 역이 옮겨진 이후 지금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오가는 통로 정도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12일 박문화 남원시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옛 남원역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 남원역은 남원시가지의 중심축에 있으며 구 남원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방알로원에서 구 남원역, 만인총, 교령산성으로 이어지는 시내권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가 달라지고 도시의 의상도 바뀔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옛 남원역을 남원읍성 복원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화 거점 공간 창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 관계자는 상세한 사업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내부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옛 남원역은 남원성의 국문터로 정유재란과 동학농민혁명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옛 남원역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시 홈페이지에 주민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인데요 우선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수년이 걸립니다 이 사업 실패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펼칠 하당 청소년문화센터를 마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지난 12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고 상반기 안에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하당 청소년문화센터는 하당 지역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지상 3층 규모로 건설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13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자치권 신설과 지방정부의 헌법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자치단체 및 재정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균형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연내 종합혁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악용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빈번히 발생한 유출사건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행안부는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개인정보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그간 미 점검기관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수나 개인정보 보유량,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해 20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한 항목은 접속기록관리 등 안전조치 의무사항 준수여부 및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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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